세훈 오빠 거 한 번만. 자, 문세훈 봤어, 오픈! 오늘의 1등 봤어. 근데 여기가 박자가 확 들어왔어. 환상들은 뭐든 흥냄파리. 환상이 환상 아니야, 환상? 동화 얘기면 이게 이렇게 바뀔 수도 있지, 내가 그럴 때는. 환상. 이거 말은 맞지 않아, 동화 얘기면 그러면. 환상들을 보던 자기 손에 이제는 뭐 금팔지 뭐 그런 거. 환상들을 보던 성냥팔이! 성냥팔이! 성냥팔인가 보다. 성냥팔이다! 성냥팔이! 성냥팔이! 성냥팔이 했는데 누가. 환상들을 보던 성냥팔이!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성냥팔이 이놈! 저기 일산 호수공에서 번지점프 하는 분이. 아, 일산 호수공에서 번지점프 하는 분이. 내가 처음이었구나! 여기까지 들린다고요? 가끔이에요. 고맙구나. 번지는 모르지만 고맙구나! 와! 와! 뒷쪽 인기 스텝이! 정말 저번에. 테리야 나왔다. 환상들을 보던 성냥팔이처럼. 야, 어떻게 하는 바리! 성냥팔이! 아, 글리언! 맞아. 아, 그럼 내가 했어야 되겠다. 크아!